이선님! 문 좀 열어주세요! 이선님! 이선님! 안에 있죠! 아 이선님 좀! 네 오늘은 제가 노피디님께 게임 하나 추천드리려고 왔어요 노피디님이 예전에 한번 게임 추천을 한번 발굴단 픽이라고 저희가 게임 추천을 해드린 적 있잖아요 그때 베리드스타즈라는 게임을 갖고 오셨죠 아 그렇죠! 희대의 명작이죠 희대의 명작이죠! 게임의 장르가 뭡니까? 비주얼 노벨! 그렇죠! 그래서 비주얼 노벨의 이 사람은 조금 취향이 있다! 라고 판단을 해도 좋겠습니까? 어 그럼요! 저 나쁘지 않아요! 비주얼 노벨! 비주얼 노벨 좋아한다! 그럼 일본 문화에 좀 거부감은 있는 편인가요? 없는 편인가요? 없죠 일본 문화에! 일본 문화에 걸구마잉이 없고 비주얼 노벨을 나름 좋아하고 그리고 음악을 참 좋아한다! 라는 분석 결과로 게임을 하나 가져왔어요 아 그 세 가지 조건에 맞는? 그렇지! 그 세 가지 조건에 맞는! 뭐야? 예 그래서 헤븐 번즈 레드라는 게임을 가져왔는데 에이... 잠깐만 아직 실망하긴 일러! 실망하긴 일러! 아직 아니야? 응 실망하긴 일러! 이 게임이 진짜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수집형 양산형 게임 모바일 게임으로 볼 수 있는데 이소녀! 막상 이걸 까보면 이게 노피디님한테 맞는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추천 이유! 이 게임의 장르를 좀 볼 수 있는데 이 게임이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방금 말했듯이 수집형 모바일 게임이에요 가차! 가차! 가차 게임! 완전히 뭐 돈 쓰고 자동 돌리고 뭐 이런 게임이에요 아 진짜 제일 싫어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막상 까보면 이 게임은 많이 본질적으로 달라요 가차보다는 그 내부의 비주얼 노벨이 메인이거든요 아 그래요? 이 게임에도 전투, 수집, 육성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건 다 부차적인 부분입니다 메인은 비주얼 노벨이다 사실상 이 게임은 파고들면 이 세 가지 요소도 할 게 있죠 할 게 있는데 이 게임은 사실상 캐릭터를 모아야 될 이유도 없고요 전투도 막 깊게 파고들 필요 없어요 기본만 쭉 따라가면 그대로 엔딩을 볼 수 있습니다 비주얼 노벨이 메인이다 그렇죠 비주얼 노벨이 메인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이 게임은 오히려 반대로 수집형 게임인 줄 알고 와서 막 캐릭터 뽑고 새로운 캐릭터 육성해서 막 키우고 이게 메인인 줄 알고 들어왔다가 실망하고? 실망하고 나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그쪽은 메인이 아니거든요 의외네요? 네 이 게임을 보면 거의 스토리가 7 그리고 나머지가 3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 게임의 기본적인 난이도 자체가 뭐 다른 게임으로 치면 흔히들 말하는 SSR 등급 캐릭터 아... 극혐합니다 네 극혐하시죠 이런게 필요한 게임이 아닙니다 아니다 그래서 이 게임은 사실상 JRPG가 약간 들어있는 비주얼 노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요건 좀 혹할 수도 있겠는데 오히려 나중에 보면 전투 잠깐 하고 스토리만 주구장창 계속 나옵니다 아... 이제 호불호 갈린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지 아니겠네요 오히려 수집형 양상형 좋아하는 사람들이 싫어해요 이런 게임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스토리를 스킵하거든요 그렇지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스토리만 보고 전투를 스킵합니다 스킵의 방향이 달라요 아 우리라고 하니까 좀 자존심 상하긴 하는데 어떻게 꺼 네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호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이 게임이 구성이 탄탄합니다 말했듯이 비주얼 노벨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이 게임은 각 장별로 스토리가 약간 라이트 노벨처럼 나눠져 있어요 일반 장르 소설하고 라이트 노벨 차이는 아시나요? 잘 모릅니다 일반 장르 소설이랑 똑같은데 차이점이 있다면 라이트 노벨은 한 권에서 기승전결이 이어진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한 권에서 스토리가 다 끝나고 그리고 다음 권에서는 메인 스토리는 이어가되 옴니버스식으로 계속 구성이 되는 거죠 이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큰 틀은 조금씩 진행되면서 계속 옴니버스 구성으로 진행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스토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포인트는 어떻게 보면 다 연결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상 요소 부분은 학원물처럼 꾸며놨어요 일상 부분은 치코미라고 아시나요? 어떤 거요? 치코미 제가 치고미는 아는데 치코미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렇게까지 딥한 내용은 아니고요 일본의 흔한 개그 방식 중 하나인데 딴죽을 건다거나 아니면 태클 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일행 중에 누군가가 바보 짓을 하면 그걸 태클 거는 식의 개그 방식인데 치코미라고 한다고 이걸 치코미 개그라고 하는데 요 방식으로 돼서 약간 일상을 좀 우스꽝색 시트콤처럼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요 상태에서 이제 떡밥을 수십 개를 던져요 막 그 다음에 이제 외계인과의 전투가 있고 메인 시나리오에서 이제 그 떡밥들 하나씩 회수합니다 회수하면서 메인 시나리오 부분에서는 두 개의 개발사에서 개발을 한 건데 키사와 라이트 플라이어 스튜디오라는 곳입니다 네? 키사는 들어본 것 같은데? 키사는 제가 저번에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카논을 만들었던 회사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애초에 비주얼 노벨에 진심인 회사고 그 라이트 플라이어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어나더에덴이라고 하시나요?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모바일 게임이죠? 이 어나더에덴을 개발했던 개발사입니다 아 그래도 핫바지 개발사는 아니네요 네 애초에 그 모바일 싱글 게임에서 조금 잔뼈 굵은 회사예요 개발력이 그래도 있는 회사들이다 그래서 여기 이 회사가 마이다준이랑 좀 걸출한 좀 그쪽 전문 시나리오 라이터가 있어요 그 사람이 메인으로 잡기 때문에 시나리오에 좀 탄탄하게 잘 나오고 요런 구성 자체가 각 장마다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캐릭터별 스토리에도 다 이어지고 이벤트나 콜라보 때도 그거 관련 시나리오장이 또 나오거든요 음 전부 다 이야기예요 이 게임은 모든 캐릭터별로 다 옴니버스 스토리를 다 갖고 있어요 정리하자면은 그냥 가차라고 겉보기엔 그렇게 보이지만 비주얼적인 비주얼 노벨적인 장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 구성 자체가 캐릭터 하나하나에 대한 내러티브가 워낙 출중한 편이라서 이야기에만 집중해도 게임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구요 세 번째 추천이유 음악입니다 음악? 이거 좀 중요한데 방금 밴드 출신이라고 하셨잖아요 나 밴드 출신이야 이 게임의 기본이 되는게 밴드 음악입니다 그 밴드를 주축으로 한 부대가 만들어지고 그 부대가 이제 사건들을 해결하고 뭐 이러면서 음악도 만들고 뭐 이런 내용을 계속 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밴드 음악 자체가 일본에서는 이제 뭐 예전에 케이온이라던가 아니면 실제 뭐 그룹에서는 베이비메탈이라던가 요런 쪽이 워낙 성공을 해서 이제 걸즈밴드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거든요 걸즈밴드? 네 최근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요 걸즈밴드 중에서는 최근 나온 작품 중에서 굉장히 수작으로 나오는 음악들입니다 그래서 요게 작년에 그 실제 앨범도 발매를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일본에서 6월달에 작년에 앨범 발매에서 오리콘 차트에도 들어가고 아 진짜? 네 굉장히 잘 만든 밴드 음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음악이 이제 각 장별로 메인 테마별로 다 있고 그리고 캐릭터별로 또 음악이 또 따로 있습니다 약간 팬심과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동시에 좀 만족시킬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음악을 좋아한다 하면 요게임 하면 귀가 굉장히 즐거울 수 있죠 어 그건 약간 좀 혹한다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중에 마지막 게 제일 좀 혹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게임 모바일 게임이잖아요 아 그렇죠 과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아 치명적인 저에 있어서의 배리어죠 맞아요 그런 분에게 정말 추천할만한 게임입니다 왜죠? 왜냐하면 제가 말했듯이 아까 캐릭터별로 다 스토리가 있고 보통은 캐릭터를 얻으면 그 캐릭터의 스토리를 플레이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이 게임은 반대입니다 반대다 그 캐릭터의 스토리를 진행하면 캐릭터를 줍니다 한마디로 과금할 필요가 없어요 아 스토리가 메인인데 스토리만 보고 캐릭터가 열리는 거기 때문에 캐릭터를 굳이 뭐 결제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스토리를 보는 데는 캐릭터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어허 이 게임은 말했듯이 싱글 게임이에요 다른 사람과의 경쟁 요소도 전혀 없고 만나지도 않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 뭐 그 점수로 대결하는 게 좀 있긴 한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얻는 건 전부 다 육성재료입니다 그게 없어도 클리어가 가능한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 게임은 가차 요소는 캐릭터의 스킨을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킨을 산다 사실 거기에 능력치도 붙어 있는데 그 능력치가 쓸데가 없어요 사실 스킨을 산다는 것 자체가 그 캐릭터에 좀 몰입한 상태에서 하게 되잖아요 그걸 몰입시키기 위해서 좋은 스토리를 만드는 거고 그렇죠 스토리가 워낙에 공을 들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스킨을 지를 거다라고 하는 제작진도 약간의 확신이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게임이 우마무슴에도 이겼거든요 매출로 아 진짜로? 네 그 정도요? 그 정도로 생각보다 몰입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신도 예전에 추천드릴 때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캐릭터를 뽑지 않아도 플레이한테 전혀 문제가 없다 이 게임은 더 합니다 뽑지 않아도 캐릭터를 줍니다 단지 얘보다 조금 스킬 몇 개 더 붙어 있고 능력치가 더 높은 걸 주는데 그 능력치를 쓸 데가 없다는 거죠 아 진짜 애정으로 사는 거구나 맞죠 그래서 순수하게 내가 이 캐릭터 플레이하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 이 캐릭터에 새로운 스킨이 나왔어 어 근데 그 과금이 매우 맵습니다 아 당신의 감동 감동 이용하겠다 아 거기서 이용만 안 당하시면 돼요 아 이거 생각도 못했다 당신의 감동 과금으로 이용하겠다 아 매우 맵다 아 위즐로가 매우 맵다고 할 정도면 진짜 매운 건데 제가 가장 과금에서 좀 큰 코 다쳤던 게 원신이랑 우마무스거든요 더 맵습니다 어 그래요 그만큼 더 안 나와요 아 아 대신에 스킨을 안 사도 플레이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당신이 그 유혹만 참으시면 돼요 아 물론 모바일 게임 하지 않아도 콘솔 게임 많고 워낙에 또 많으니까요 PC게임도 많잖아요 우리 해야될 것도 많고 매번 엔딩도 못 보는데 굳이 모바일 게임까지 해야돼? 라는 생각인데 파이만 넓히더라도 지금까지 했던 게임의 영역이 두 배 넓어집니다 아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응 근데 과금이라는 거에 대한 그 부정적인 생각 우리나라 그 우리나라와 일본 아시아 쪽에서 유행하는 가차 요소 가차 요게 좀 약한 게임부터 일단 좀 즐겨나가면 응 다른 게임에 대한 부담감도 좀 적어지지 않을까 엄청 맵때메 감동해지지 마는데요 내가 이 캐릭터를 너무 감동받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캐릭터한테 백만원 쓸 거 아니잖아 어 백만원 굳이 안 써도 된다 안 써도 돼 스토리를 보는 거는 전혀 지장이 없다 지장이 없다 어 우리 소설책 많이 보시죠 어 주인공한테 감동받았다고 해서 이 소설책 주인공한테 백만원 주지 않잖아 그러니까 베개 커버 이런 걸 사지는 않잖아 그렇지 어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하 솔직히 저 여기에 돈을 썼거든요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아 굳이 내가 이걸 왜 썼을까 어 왜냐면 게임 플레이하는데 오히려 너무 쉬워 저거 재미가 없더라고요 아 난이도가 그래가지고 스토리 보낸 일도 지장이 없다 음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그렇게 따지면 돈을 안 써도 되고 기본적으로 스토리가 좋다고 하면은 굳이 막 색안경을 끼고 멀리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네요 맞아요 그래서 노피디님께 한번 추천해드렸습니다 어 나 살짝 지금 설득당하 야 이런 기분이었구나 이세비씨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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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